뭐, 아플까? 도민준 씨. 어디 아픈가? 하지마. 하지마. 뭐라고? 까까 열심히 하려고. 저리 가. 엄청 빨리 뛰는데?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어도 사람이 살 수 있나? 잠깐만. 도민 났다. 가까이 오지 말라고. 저리 가. 가. 왜 안 가. 왔어. 나왔어. 프레임 아웃에. 가까이 오지 말라고. 가. 가. 가란 말이야. 널 받아라 되니 하나도 없어. 가. 야, 침 튀어. 오 lithium Haards. 아. 어휘. 어휴. 너무 너무 막 일부러 댔 거 같아.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요. 아, 미안해요, 지현 씨. 영등숙하겠더라고 지금. 좀 떨리게 찬찬해 줄 건데? 사투르게. 나 이거 뭘까? 다 부정다니라.